그 다음에는 이거 한번만 그래도 저번에 사퐁 언박신때 환경 생각하면 지금이 훨씬 좋네요 맞아 사퐁때 너무 힘들었다고 사퐁때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뭐지? 어 나 우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자 닌텐도 이쇽을 시작한다 검색화면에서 MK라이브라고 입력하고 아 홈서킷을 또 따로 다운을 받아야 되는 거야? 뭐 흰색이라 또 반사되네 그 다음에 이거 뭔지 모르겠네요 어? USB 구성인가? 어 뭐야 근데 생각보다 되게 크다 오 나 되게 쪼끔할 줄 알았는데 되게 큰데? 아 막 뜯어버리고 싶어 참아야지 오 되게 크지 않아요? 큰거 샀냐고? 그냥 샀는데? 근데 왜이렇게 커요? 오 너무 큰거 아니야? 아니 이러니까 아무데서나 못하나 보구나 원래 이렇게 커요? 그리고 여기 카메라가 있네 여기 카메라가 이게 이제 은돌이를 비춰주는 거죠 저는 그 마리뇨로 안 사고 루이지로 샀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은돌이가 빨간색을 좀 못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 초록색은 좀 잘 봐요 은돌이가 파란색 초록색 그래서 이걸로 샀습니다 은돌이 이리 와봐 귀여워 관심 갖는다 보여드릴게요 은돌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은돌이? 이리 와봐 이게 뭐야? 귀엽죠? 자 이게 뭐야? 지금은 하나도 안 무서워해 지금은 하나도 안 무서워해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이게 움직이면은 은돌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보자고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보자고 근데 이거 말고 막 뭐 종이로 막 이렇게 제작해야 되는 거 있는 거 아니었어? 아씨 오늘 치마 입어가지고 개불편하네 은돌이 발 조심하봐 이거 이게 끝이에요? 아 이거 종이로 하는 게 아닌가 보네 아 종이로 하는 게 아닌가? 아 아니구나 맞구나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인식을 해? 이게 카메라가? 아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아요 아 이 트랙을 인식을 한다고? 이과생들 어떻게 이게 그게 돼요? 설명해줘 아 근데 내가 뭐 만들고 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애초에 그냥 이게 이렇게 그냥 나와 있는 거네요? 아 나 내가 뭐 만들어야 되는 줄 알고 오늘 일부러 가져온 건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내가 뭐 만들 게 없네? 그냥 두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머 아 이게 꼬리 시험인가? 아 너무 귀엽다 그 평을 보는데 애기가 너무 좋아해요 이러면서 써있더라고 사실 어른들이 좋았던 게 아닐까? 우리 애가 너무 좋아해요 난 그런 평가를 내가 그런 그런 걸 살 일이 없으니까 처음 봤는데 우리 애가 진짜 좋아해요가 진짜 써있더라고 오 신기하다 아 이거는 이제 또 파란색이네? 아 그러면은 제가 방송 전에 이거를 막 이렇게 거실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되는 건가요? 설치를 이렇게 해 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막 인식을 이렇게 하는 건가? 오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노란색까지 얘는 또 검은색인가?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 너무 신기하네 아 근데 근데 이거 내가 이렇게 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해서 껴야 되는 건가? 아닌데 내가 억지로 하는 거지 게임 다운하셔서 따라하시면 5분이면 셋업 가능이에요 끝 아 게임을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게임을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오 내가 서순을 잘못했구나 어 우리 moved 오 너무 신기하다 아 지금 할까? 너무 땡기긴 하는데 오늘 리얼 애플리칸트 엔딩을 봐야 되는데 지금 해도 얼마나 걸려요? 5분이면 돼요? 지금 한번 해볼까? 자 살짝 맛만 봐 볼까? 오 ARAM 아 뭐를 해야 되지? 소개 영상을 먼저 봐야 되나? 소개 영상 한 번만 볼게요 근데 좀 저렇게 가까이 있어야 되나 본데? 내가 너무 멀면 안 되나 봐 안 약 좀 물어도 돼요? 저거 설치한 걸 좀 보자 이게 트랙이... 아 번호가 있구나 트랙이 1번 트랙 얘가 1번 트랙 2번 트랙 얘가 2번 트랙이고 3번 4번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한번 그러면은 설명을 한번 게임을 시작해 볼게요 먼저 카트를 연결해 볼까요? 카트의 오른쪽에 있는 카트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켜주세요 충전해 놨는데? 일단 눌렀어요 카트의 카메라를 QR코드를 비춰주세요 어머 세상에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해? 그럼 여기에 내 얼굴 나오는 거야? 카트를 바닥에 두고 다음으로 진행해 주세요 다음으로 진행해 주세요 나 너무 신기해 어떡해 나 너무 신기해 어떡해 너무 대박이에요 브레이크 소진 박수 너무 귀여워 어 내 발도 나온다 신기해 병력이 초골이 시대 버섯을 사용해보자 엑셀을 밟으면서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코스를 만들고 싶어지면 엑스로 나를 불러줘 와 진짜 신기하다 은돌이 간다 은돌이 갔다 갔다 제가 이제 카트를 한번 만들어서 거실에서 해볼게요 게이트를 만들어서 바닥에 설치하자 상자에서 게이트를 꺼내자 다리를 꺼내서 다리를 바깥쪽으로 접는다 튀어나온 부분은 아닌가 이렇게 하는건가 여러분 이렇게 하는건가 이렇게 이렇게 다리 가운데 고정하고 되게 쉽다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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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신기하다 오 진짜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오늘 옷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잘 어울리는 이거 뭔데 오 전혀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이런게 있는지도 몰랐어 그 다음에 얘를 하나 이렇게 만들고 모든 똑같이 모든 게이트를 똑같이 만들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만들고 스위치 게임은 왜 이렇게 나랑 잘 어울리는거야 진짜 진짜 어이가 없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입원하고 스위치 게임길만 걸라고요 하하하하 아니야 스위치는 진짜 똑똑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 스위치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똑냥이들이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진짜 쉽네요 벌써 다 만들었어 이것만 하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도 접어서 근데 진짜 애들이 만들기 너무 좋아 보인다 진짜로 어 정말로 어렸을 때 만약에 엄마나 아빠가 이런 거 나한테 해줬으면 절대 못 잊어버렸을 거 같아 이렇게 해서 4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코스를 만들어보자 순서대로 게이트를 나열하자 카트를 통해 숫자가 지금부터 안 무서워하네? 오구오구 여기 게이트힐 여기 있어요 게이트힐을 정면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여기로 감자 어? 네 나 내 다리 여기다 그 다음에 눈이 봐 하하하하 님들아 은돌이 봐 어 나 너무 신기하다 근데 이게 된다는 게 에에 저기요 비켜 줄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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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하 너무 신기하다 아 근데 너무 아쉬워요 이 방음부스 안에서만 아 화살표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구나 게이트가 근데 약간 좀 이렇게 돼 있어야겠다 음 그 다음에 코스만 순서대로 통과한 뒤 다시 게이트로 돌아와 통과한 곳에 페인트가 칠해지고 그게 코스 형태가 될 거야 오우 아니 벌써 지쳤냐구 아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엽다 진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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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파랑파랑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어 한번 해볼게요 이게 너무 아쉬운데 방음부스 안에서 방음부스 이게 인터넷이 설치할 때도 그랬는데 방음부스 밖으로 나가면 잘 안된다 하긴 하더라구 하하하하 니가 마빈 코스에서 레이스를 펼치자 오옹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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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아 진짜 쫄보다 쫄보 그 와중에 저기에다 영역 표시하고 있어 아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 여기 못 지나갔었지 아까 아 근데 이펙트가 괜찮다 이게 부딪치는 이펙트라 이게 여기 진동도 와요 심지어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아 근데 코스가 너무 짧아서 약간 아쉽긴 하네요 그죠? 이게 내 뒤에서만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거잖아 와이 바이 인마 와이 바이 인마 와이 바이 인마 우리 입장에서 톰을 괴롭히는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오! 부딪쳤어 온돌이나 야 코스에 있지마 아하하하하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아 근데 진짜 관심을 엄청 갖네 여기에다가 아 신호받고 출발해야 되는 거야 아 내가 너무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여기에서 신호받고 미안 너무 귀여운 귀여워서 정신이 나갔었어 첫 번째 네이스 제발 설명 좀 읽어주세요. 아니 근데 쟤네는 여기 방해 안 봤는데 나만 왜 오 신기해 뭐야 나도 던질래 응돌이 어디 갔어 너무 신기하다 그래 나 4등이야 응돌이 어디 갔냐 응돌이 도망갔어 상이 도망갔어요 어 다 적용시켜 보자 어 근데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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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만들었어요 진짜 게이트 1번 앞으로 가주세요 졸리신가요 졸리시냐고요 아 너무 귀여워 귀엽죠 진짜 쫄냥이지 않아요? 다른 애들은 막 때리고 그러는데 은돌이는 때리고 그러지는 않네 성격이 소심해서 그런가봐요 안 되나 저기요 팬이에요 은톨님 뱃살 팬이에요 뱃살 팬이에요 아 귀여워 어 나 보이네 안녕 안녕 아 귀여워 어 라디오 변경은 뭐지 아 노래도 나오는구나 아 노래 없앨수도 있고 팬이에요 팬이에요 사인해주세요 은돌님 슬쩍 밀어내는데 은돌이는 자고 싶은데 이상한 게 와서 괴롭힙니다 아 너무 귀엽다 진짜 팬이에요 은돌이 오늘 잠 다 잤다 팬이에요 사인해주세요 아 너무 귀여워 진짜 아 너무 귀여워해요 진짜 여기 한번 가볼까 시키는데 아 여기 앞에 오라고 했지 아까 뭐 모험 모드라고 해서 아니 너 말고 며돌이 gegen 야 이거 치워놓아야겠다 누구나 Ching 청 잠깐만 치워놓고 아 근데 조금 아쉽다 그죠 방음 부스 아뜰 내 밤드 jetzt 조금만 더 넓게 하면 좋을텐데 쪼금만 더 넓게 하면 좋을텐데 방음부스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네. 어? 레이스 하기? 장치와 규칙을 정의해서 레이스를 펼칩니다. 타임모텔 혼자 최고 기록에 도전한 그라우프리? 코스 변경. 다음으로. 코스를 아주 조금 더 멀리 날아가게끔 했어요. 그리고 좀 잤다 한 거 그 저기 없앴어. 뒷불이 출동한다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3번에서 4번을 여기로 했어. 어때? 어? 근데 약간 여기 좀 약간 빡센데? 다시 할까요? 좀 더? 선 조금 치웠어. 코스 다시 만들어볼까? 여기서 드리프트 안되나? 여기가 조금 답답한데? 그쵸? 이렇게 해서 2번 3번 선을 게이트 위로 올려놓거나 아니면 책 같은 걸로 선을 위로 올리면 안되나? 어때? 이게 낫지 않아요? 어 됐어. 됐어 됐어. 성의의 종이를 깔면 넘어가지듯. 아! 종이를 여러분 깔아볼까요? 멀리 한 바퀴 돌게? 아! 여러분들 천재이구나. 어! 근데 일단 한번 해볼게. 음돌이가 가버렸어. 음돌이 없는 코스는 의미 없어. 음돌이 없는 코스는 의미 없어. 음돌이 데려와. 오! 근데 아까보다 달리는 맛이 엄청 좋은데? 진짜? 와! 이건 근데 애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와! 와! 내 발밑에서 막 돌아다녀요. 나 너무 신기해. 와! 오! 나 진짜 너무 신기하다. 진짜. 이제 한번 게이트 한번 화살표 줘고 갈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밀어버렸어. 어떻게 해 게이트를. 됐어. 여기로 와가지고. 레이스 시작하기. 레이스 시작하기. 레이스 시작하기. 1. 2. 고! 어떻게 해. 왜 나만 부딪혀요. 야 설마 내가 맞냐. 내가 던지고.. 내가 받는 게 어딨어! 지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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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누구야? 잠깐만 슬로우 모션 뭐야? 됐어 됐어 됐어! 어 뭐야 이거 뭐야? 흔돌이 왔어! 하나하나 치워! 본인 설계한 트릭의 본인이 당하는 신기한 상황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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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고양이다 거대고양이 아 진짜 너무 신박하다 진짜 너무 신박하다 캠으로 루이지 보면 엄청 느리게 달리는데 화면으로 보면 속도감 엄청 좋네요 너무 신기해요 진짜 아 이게 설원이라는 뜻이 이거였구나 자 설원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은돌이 오늘 꿀잠 자겠다 그쵸? 은돌이 펀치를 안 날려요 나 때릴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어 아유리 헉 죽을 줄 알았는데 다기에 어우 어떻게.. 내 다리 예반되요 근데 다리 예반데 그렇지 옳지 아 뭐야 이거는 아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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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물인가? 아니 이거 AI들이 너무 잘하는거 아니냐고 와 근데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만든거지 이거를? 이과가 미래다 이과가 미래다 아니 애들이 너무 잘한다니까 애이야 애들이 아 안돼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망했어요 여러분 어떡해 그냥 이렇게 하면 안됐나요 어떡해 뭐야 이래도 3등을 했다고? 이래도 3등을 했다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잔다 이제 이거 옆집 돌 3님은 육축에 VR도 연결한거 같던데 어? 뱃살 봐 뱃살 안녕하세요 아하하하 미안해 미안해 왠도리 왠도리 순냥이야 순냥이 여기에서 시작하면 되는건가요? 게이트 앞에 화살표로 가자 레이스 시작하기 자아 시작합니다 왠도리 갔어 왠도리 나갔어 쫓겨났어 오 아씨 여기만 오면 렉걸려 이번엔 흠승한다 안돼 여기만 오면 렉걸려 어떡해 나 저거 저래도 되냐 길가 야 나한테 왜 꺽팔로 가? 오씨 뭐야 밑에 부딪친거구나 여기 근처 이렇게 반칙해도 됩니까? 이렇게 반칙해도 됩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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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근데 어? 나 2등 됐어 치졸하다 뭐야 나 왜 다시 4등 됐어 아 3개 다 합쳐서 4등이란건가? 아 3개 다 합쳐서 4등이란건가? 아 근데 너무 신기하다 아 근데 너무 신기하다 아 너무 너무 신기해요 진짜 운전은 게임으로만 합시다 아 근데 진짜 잠깐만 테스트 한 번만 해봐야지 문제? SPEAKER 좀 가능하네 стало 엄청 중요하네요 106 맞춤크링 조용하여 되게되네 가장자platform 이거 날라가는 거 아니야? 몽돌이 찾으러 가볼까? 끊겨서 너무 아쉬워 그죠? 너무 아쉽다 스위치 본체를? 이게 근데 그 캡처 카드 때문에 어때? 좀 더 옮겼는데? 몽돌님 싸인해주세요 몽돌님 몽돌 몽돌 아이씨 이거 왜 아이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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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전에 너무 못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하는 거야 근데 진짜? 뭐해 뭔가 은돌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느낌이라 되게 신선해요 가신다 아 귀여워 신호가 너무 끊긴다 여기까지인가 봐 근데 너무 재밌게 했어요 환경이 아쉽긴 한데 너무 딱 좋았어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진짜 신박하다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너무 잘 만들었다 진짜 어쩜 너무 가깁니다 재밌었어요